전체를 맞추셔도 돼요 자, 뱉히면서 머리 자, 전두엽은 부르시고요 슛두엽은 부르시고요 자, 이왕이면 운동을 양해 주셔야 돼요 손등박수 손등을 해주실 때는 전달을 하세요 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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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엔 손가락 손가락은 새로 가진 거예요 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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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엔 손가락 손가락은 손목 가진 거예요 시작! 다리에서 손목 손목은 수락마다 이게 뭐예요?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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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잡았어요 여기까지 입을 올리고 하셔야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운동하시고 몸이 약간 좌우로 움직이세요 그럼요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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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하! 그렇죠 하! 이번에는 손등 허리 허리 나머리로 호로 가겠습니다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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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됐죠?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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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!